자, 맹자양이왕 합장을 시작합니다 장포 견 맹자왈 장포가 맹자를 뱉고서 말하기를 여기를 현으로 읽으면 장포를 제자로 보는 거고요 견으로 보면 장포는 그 당시 제 나라의 신화였기 때문에 공자님은 객경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렇게 볼 때 여기를 견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맹자왈 포이 현어 왕호니 왕이 어 포이 호악 이여신을 포 미유이 대야호니 호악이 하여한이 있고 맹자를 보고서 말하기를 포는 자신이지요 제가 임금님을 찾아 배우니 왕이 포는 자기 자신이에요 포에게 말씀하시기를 호악 이여신을 음악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늘 제가 미유이 대야호니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으니 호악이 하여한이 있고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도 관리자가 어떤 걸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밑에 사람들도 더 좋아할 수 있죠 왕자왈 왕지 호악이 심직 제국은 기 서기 혼자 왕자가 답하기를 임금께서 임금이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심하다면 제네라는 거의 다가가고 있구나 성인의 경치 즉 잘 돼가고 있구나 그 말을 서기라고 쓴 거예요 서기는 거의 서자 거의 기자인데요 거의 참 잘 돼가고 있구나 긍정적인 측면으로 말하는 거예요 장포는 제 신나라 장포는 제 나라 신하다 서기는 근사야니 서기라는 것은 가까울 근자 즉 가깝다라고 하는 말이니 언 근어치라 밑에는 거성 이렇게 써있죠 치세라는 뜻이에요 잘 다스려지는 세상에 가깝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타일의 현호 왕활 다른 날 임금님을 찾아 뵙고서 말하기를 이건 맹자가 하는 것이죠 왕이 상어 장자이 호악하셨으니 하사소니 유저이까 임금께서 일찍이 장자에게 음악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유저이까 그 사실이 있습니까 왕이 변호세괄 과인이 비능호 선왕지 아겨라 직호세숙지 아기로이다 왕이 얼굴이 벙은해진 거죠 임금께서 음악을 좋아하신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과인이 말하기를 과인이 비능호 선왕지 아겨라 내가 선왕의 그 바르고 아주 정말 지금 말하면은 그냥 요새 유행가 말고 진짜 음악이지요 그런 점잖은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직자는 다만 직자예요 다만 세숙의 음악만을 좋아할 뿐입니다 이게 세숙적인 음악이라는 게 지금도 그렇지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음악책에 실려있는 음악은 음악이라고 하지만 돌아다니는 노래는 음악이라고 않고 유행가라고 하지요 근데 그걸 연주하고 그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음악 공부한다고 말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걸 음악이라고 안하잖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임금이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이 그 세숙적인 어떻게 보면 그 세숙적인 게 제나라 거니까 좀 시경에 나와있는 제품 정도만 좋아해도 괜찮은데 더 야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런 걸 좋아하니까 이제 얼굴이 이제 맹자 같은 현이 나타나서 임금께서 음악을 좋아하신다니 정말 좋습니다 라고 이제 물으니까 사실 그 정말 좋은 소년들의 음악을 듣는 게 아니다 말이죠 마음에 부끄러움이 들어서 얼굴 색이 변한 거죠 변색자는 참기 호지 부정야라 색자는 안색입니다 안색이 변한다는 것은 그 좋아하는 것이 다르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말 왕지 호화기 심직 제기 서기 혼자 금지 악이 유 고지 악이 아니다 임금께서 음악을 좋아하심이 심하게 되면 심하다면 제나라는 그 시세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잘 될 겁니다 금지 악이 오늘날의 음악이 옛날의 음악과 같습니다 사실은 음악이 같은 건 아니지만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할 때 옛날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했던 그 마음이나 지금 임금께서 음악을 좋아하신다는 그 마음은 같습니다 금악은 세속지 악이요 고악은 선왕지 악이라 금악이라는 것은 세속의 음악이고 옛날의 음악이라는 것은 선왕들의 음악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분이 속 뒷말로 쫄았다가 다시 펴졌겠지요 그죠? 왈 가등 문여이까 그러면 그 갔다라는 그 갔다라고 밑에 여운을 남겼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을 한번 들을 수 있습니까? 왈 독악낙과 여인악낙이 숭낙이니 있고 잘 읽어야 되는 자리에요 독악 독악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더라구요 혼자서 음악을 하면서 즐기는 것 아시겠죠? 독악은 혼자 음악을 하면서 밑에 낙자는 즐기는 것 그것과 여인악낙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하면서 즐기는 것 그럼 해석이 되죠?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하면서 즐기는 것이 숭낙이니 있고 어느 것이 더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혼자 음악을 하면서 즐기는 것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음악을 하면서 즐기는 일 어느 것이 더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왈 불약 여인입니다 그렇게 질문하니까 대답하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만 갖지 못할 것입니다 왈 여 소 악낙과 여중 악낙이 숭낙이니 있고 그렇다면 소는 이게 몇 사람 안 되는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 되지 않은 사람들과 음악을 하면서 즐기는 것과 그 많은 사람들과 음악을 하면서 즐기는 것이 신낙이니 있고 어느 것이 더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왈 불약 여중이니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즐기는 것만 갖지 못할 것입니다 동락이 불약 여인이요 혼자 음악을 하면서 즐기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하면서 즐기는 것만 갖지 못하고 여 소 악이 소라기 불약 여중은 적은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하면서 즐기는 것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하면서 즐기는 것이 갖지 못하다는 것은 역인지상정이다 또한 인지상정입니다 사람들이 정상적인 정서다 정상적인 심정이다 자 맹자양이왕 합장 시작합니다 장포이 견맹자 왈포이 현어 왕후니 왕이 어포이 호악이여시는 포이 미우이 대야후니 왈호와기 하여하니 있고 맹재발 왕지 호악이 심즈 제국은 기석이 혼점 장포는 제신야라 서기는 근사야님 온 근어치람 하이래 현어 왕왈 왕이상 하이래 현어 왕왈 왕이상 허창자 이호와 하카사 하수님 유저잇간 왕이 변호세 왈파이니 비는 호선왕지 아기아람 직호세 속지 아기로이다 변색자는 참 기호지 부정야람 마을 왕왕지 호악이 심즈 제국이 서기 혼점 금지 아기 요코지 아기하니 금악은 세속지 아기요 고악은 선왕지 아기람 와을 가등붙여잇가 와을톡 악낙과 거기는 낙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의 거를 악으로 읽으세요 위의 거를 악으로 읽으세요 밑의 거를 악으로 읽고 왈풀약 여인이다 왈여수 악낙과 여중 악낙이 숭낙이니 동락이 부력여인이온 뼈소라기 부력여중은 뼈인지 상정야란 동락이 부력여중은 뼈인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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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락이 부력여중은 뼈인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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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가어서와 의외 dim 옵니다.